4대강 하구뚝 개방과 생태복원을 요구하는 전국의 단체들이 오늘 나주에서 전국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한몫 소리를 내겠다는 건데요. 영상강 수문 개방 문의도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공한 지 35년째인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구뚝 수문을 4차례 열어 바닷물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희귀 어종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 복원 조짐이 보이고 농업에 미칠 영향도 적은 것으로 판단돼 조만간 상식 예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힘을 합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낙동강 하구뚝 해수유통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뒤 5년이 걸려 본격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상강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영상강과 금강 등은 각 정당들이 명확하게 공약화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300여 개 단체가 모여 출범식을 열고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보건 정책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하구뚝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 기수역 구간의 취수장과 양수장 이전, 국가통합물관리센터 건립과 관리체계 일원화, 국가하구 생태보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으로 기수역이 되는 그 구간에 취향수장이 서로 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물관리통합관리센터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진보당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강 하구투 개방 논의도 차기 정부에서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